경기 북부 한꿈학교 청소년들과 봉사단체가 함께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정은선 기자입니다. 의정부 한꿈학교 앞에서는 학생들과 지역장애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나눔, 호두과자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28일, 2021년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천사보금자리 봉사단은 찾아가는 무료 간식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천사보금자리 봉사단은 정기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장애인과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가 현장에서 직접 간식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이번 나눔은 의정부 장암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그곳에 위치한 한꿈학교 학생들도 나눔에 참여했습니다. 사단법인 천사보금자리 봉사단원들은 오전부터 호두과자를 구원해 준비하고,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지역의 장애인,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봉사단이 만든 간식을 나눴습니다. 여기 밖에 계신 주민들에게 맛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해서 한꿈학교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움받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나가는 봉사단의 나눔의 실천이 학생들 가슴에 이웃사랑을 심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